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 죽음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신일철 죽음은 일본 정부와 협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